반갑습니다. 2020 고1 3월 학력평가 총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 EBS 수학 영역의 이국희고요.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보는 친구들이 대다수겠죠. 고등학교 1학년에 갓 들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난이도 그리고 학력평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거에 대한 의미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총평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들이 학력평가를 집에서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네 학교는요. 이 시험지를 배부도 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학력평가나 이런 것들 해설 강의 연결해 줬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차원에서 이 학력평가를 스스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나 그냥 총평만 어느 정도 듣고 그냥 뭐 고1 학력평가 이 정도였구나 그렇게 넘기시지 말고요. 시험지 일단 다운받으셔서 시험지에 다 푸신 다음에 채점하시고 그리고 나서 총평 들으시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이 강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음 뚫고 봄에 빗장 열어 마주하는 희망. 굉장히 좀 감동적이죠. 선생님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선. 여러분들 이게 원래 3월 달에 봐야 되는 시험인데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4월 24일 날 시험지가 공개가 됐고 여러분들 학교로 이제 배송이 된 다음에 이걸 받은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푼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여기 시험지에 가져왔는데요. 이 문구를 딱 처음 보는 순간. 이 필적 확인란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해보셨어야 되는데. OMR에다가 이걸 쓰는 겁니다. 내 글씨체로. 그래서 이 글씨체와 내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걸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건데요. 이 문구들이 매 학력평가마다 조금 감동적이기도 하고 약간 재밌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도 이걸 되게 유의 깊게 봅니다. 근데 올해 3월 학력평가의 이 필적란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힘든 시기인데요. 온라인 개학도 하고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지금 교실도 못 가본 거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일 텐데요. 언젠가는 봄의 빗장을 열어서요.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희망찬 모습이 다가오지 않을까. 곧 다가왔다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조금 많이 힘든 시기 버티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총평으로 3월 학력평가 좀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난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듯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범위였기 때문에 쉬운 문제였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막상 문제를 풀고 나서는 이거 뭐야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 어렵네 라고 느낀 친구가 있을 겁니다. 쉬워 보이지만 개념에 제대로 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보지 못한 문제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난이도를 좀 어렵게 느끼게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작년 학력평가 커트라인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EBS에 올려준 커트라인을 보면은 1점 정도 낮게 측정이 되거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올해는 특히나. 근데 작년보다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쉬워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탁탁 막히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해결해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본 개념을 묻는 기본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학력평가의 추세인데요. 쉬운 문항을 많이 내고요. 대신 어려운 문항을 또 어렵게 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내는 게 있어요. 요즘 예전에는 쉬운 거 몇 문제 그다음에 중위권 그다음에 상위권을 위한 그런 문제들이 좀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면 이게 등급에 대한 게 좀 잘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로 기본적으로 좀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내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또 극단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쉬운 문제들 보통의 문제들은 기본 문항들 개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교과서 개념들 충분히 교과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꽤 많았습니다. 세 번째 역대 3월 학력평가 중에 가장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번 학력평가를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와닿은 건데요. 기존에는 거의 도형이었습니다. 도형 뭐 물론 문제 수로 따지면 도형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도형이 여러분들한테 체감적으로 느끼게끔 하는 건 한 90% 느끼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도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분을 좀 당황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꽤 냈습니다. 골고루 좀 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보통은 중학교 3학년 내용을 많이 출제를 하는데 이번 시험은 중학교 2학년 내용을 조금 더 출제를 했습니다. 물론 학력평가는 개념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뭐 중학교 2학년 거에서 냈다가 아니라 중2 중3 섞여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지만 그래도 중2 개념을 많이 섞어낸 거는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기아의 난이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여러분이 틀렸을 법한 킬러 문항들이요. 다 기아였습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이 쪽집게는 아니지만요. 만약에 3월 학력평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쪽집게로 설명을 한다. 그럼 너 기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기아에서 100% 킬러 문항 나올 거야. 이거는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실 거예요. 그만큼 킬러 문항에서 기아 파트가 나왔다는 거죠. 학력평가 시험 범위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학교 범위였습니다. 3월달 물론 4월에 봤지만 6월달 9월달 11월달은요. 이제 이렇게 범위가 확장이 되는데 솔직히 선생님도 이 날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중간고사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학사 일정은 나왔지만 그게 또 변동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일단은 날짜가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정상적으로 보고 싶네요. 선생님도 그렇죠? 아무튼 요거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평의 의미 좀 찾아봤는데요. 선생님이 이 학평의 의미를 매번 해설 강의할 때마다 좀 새롭게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 자 첫 고등학교 시험이었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학력평가라고 하는 거 모의고사라는 거 처음 봤을 겁니다. 이러한 시험지의 형태로 나오고요. 이러한 문제 유형으로 나오고요. 이러한 시간 배점을 갖고 있습니다. 백 분 동안 삼십 문항을 푸는 거예요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내신 시험은 비록 오십 분에 뭐 이십 개에서 이십 오 개 정도 보지만 내신 시험의 문제 유형도 이렇습니다. 중학교 시험은 좀 짧았다면 고등학교 시험은 길고요. 고등학교에서 짧은 문제라고 해서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좀 몇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첫 시험에 의미가 있다. 고등학교 스러운. 두 번째는요. 고등학교 수학의 밑바탕이 되는 학력평가입니다. 요 삼월 학력평가가. 고등학교에 사용되는 중학교 개념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수학 공부를 철저하게 한 친구들이 사실 고등학교 때 어렵지 않게 진도가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때 안 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못하냐 이건 아니고요. 중학교 때 수학을 한 번은 정리하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으로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최적의 시험. 이게 삼월 학평입니다. 요 시험을 보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점수 이거네 내 등급 이거니까 나 고등학교 때 꽤 할 만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 수학 어렵네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는 친구들은요 백 프로 고등학교 수학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가셔야 돼요. 중학교 때 시험이 고등학교에 연결되고 이 중학교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자 최고의 개념 정리가 이 학력평가 삼월 학력평가입니다. 아셨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객관적인 자기평가의 의미가 있는데요. 요번엔 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비에스에 올려둔 점수로 대충 내가 몇 등급 대구나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 채점을 안 합니다. 요번 삼월 학력평가 채점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등급이 몇 등급이다라는 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시험 문제 푼 친구들은요 이비에스 사이트에 점수를 꼭 올려주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내 객관적인 등급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더더욱 많아지면 더 정확한 등급대가 나오겠죠. 자 문학별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선생님 정말 세세하게 했습니다. 요거는 자료실에 올려둘 거고요. 큼지막하게 설명만 좀 할게요. 18번 소인수분해 문제가 있었는데요. 요게 새로운 문제였습니다. 소인수분해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거라고 선생님도 생각하고요. 당황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시간도 꽤 걸렸을 거고. 중학교 1학년 거에서 이렇게 어렵게 냈다는 거는 조금 작년과는 좀 다른 트렌드입니다. 요거 이렇게 냈고요. 그리고 뭐 좌표 평면과 그래프. 기본 도형은 이게 없어 보이지만 여기는 뭐 점, 선, 면 요거에 대한 얘기라서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여기에서는 따로 학력평가에 낼 게 없습니다. 요게 이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나왔죠. 그래서 1학년 거에서는 17점. 5문항에서 출제가 됐고요. 2학년, 3학년이 되게 중요한데 2학년이 48점입니다. 14문항. 물론 중학교 3학년 개념을 섞어 나오긴 했지만 중3은요 35점이에요. 작년 기출 문제 그 해설 강의 보신 친구들도 알겠지만 3학년 게 훨씬 비중이 높았거든요. 근데 2학년 것도 요번에 꽤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했던 게 17번 삼각형 내심과 외심 좀 어려웠을 거고요. 20번 도형의 닮은 물어본 문제 그리고 29번 삼각형의 닮은 그리고 요 세 개가 이제 좀 어렵지 않았을까 뒤에 중3 내용으로 물어본 것도 당연히 어려운 거 있고요. 나머지는 뭐 요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그냥 넘기면 안 되고요 이게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다 배우는 내용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 복습 안 해드릴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 복습 꼭 하세요. 중3 때는 삼각비 고등학교 2학년 때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되게 중요한 거 30번 특히 어려웠고요. 21번 원의 성질 킬러 문항 21, 28, 29, 30 요 네문항이거든요. 아니면 20, 21, 29, 30 이렇게 요 킬러 문항들 어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 4월의 학력평 평가받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요번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개념 빨리 정리하시고 고등학교 꼴로 넘어가셔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어 중학교 꼴 정리는 무조건 한번 해야 되는데 겨울방학에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지금 3월에 한 걸로 4월에 한 걸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꼭! 자 내신하고 모의고사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러분 내신은요.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들으셔야 되고요 모의고사는요 그 교과서의 개념을 샅샅이 분석해가면서 문제를 그 준비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도 어려운 거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질문이 나오는데요 모의고사와 내신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내신 교과서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모의고사 준비는 이 교과서를 개념적으로 더 샅샅이 분석하는 거다. 그리고 플러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셨죠? 앞으로 학습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는요 선생님이 추천해 드리는 강좌 있거든요 요거. 랜선 스터디 초중학 개념 총정리라고 선생님이 짧게 준비한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강좌를요. 어려운 부분만 뽑아가지고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짧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들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요거 한번 듣고 고등학교 거 빨리 넘어가시고요 아니면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거 다 완벽하게 됐다면 학교 시험 3주 완성 서영란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촬영하고 계신 거 있거든요. 그 강좌 들으시면서 이제 내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신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학력 평가는 해설 강의 듣는 걸로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요. 얼음 뚫고 봄의 빗장 열어 마주하는 희망 여러분들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인데요 선생님과 학력 평가 세 시간 동안 좀 알차게 보내면서 중학교 때 거 마무리 잘하시고 고등학교 지금 온라인 계약하면서 배우는 내용들 철저하게 또 분석해가면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적인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조금 더 힘들겠지만 참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